센터사 섬에는 싱가포르 역사를 재현해 놓은 이미지 오브 싱가포르가 있다. 싱가포르의 모든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박물관으로 실물 크기의 밀랍 인형들로 재현해 놓은 전시실에는 생생한 음영효과는 물론 향기까지 자동으로 발생시키는 장치도 있었다. 역사, 문화, 민족의 테마로 구성된 4개의 전시실을 구경하다 보면 단순히 보는 즐거움만이 아닌 오감을 만족시키는 즐겁고도 색다른 체험을 하게 된다. 이곳 이미지 오브 싱가포르에서는 숨겨진 재미들이 곳곳에서 관람객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화장실 문을 열었더니 밀랍 인형이 떡하니 서 있어 놀라게 하는가 하면 과거 역사 속에서 튀어나온 듯한 진짜 사람이 지나다니기도 한다. 수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후니는 진입이 ... ... ... ... 이때문에 이름을 불리 별것 아닐 수도 있는 자원을 포장해 상품화하는 기발한 아이디어야말로 오늘날 싱가포르를 세계적인 관광대국으로 만든 저력이 아닐까.